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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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쁘네 머리끼리 안여야지 이쁘네 거기는 귀가야 돼 여기 아이고 이쁘네 아주 멀고уля Helena 나 이놈아 가만히 있어 이놈아 어디로 간다니 이러는 척aps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옛날 유튜브 볼 때 토끼가 많았지요 토끼 아 글쎄요 토끼 최근에 본 거 같아요 작은 작년부터 많이 먹이고 저 깔라면 무지개 많아요 우리가 안 까서 그렇지 한 번에 17개 까요 여기 옛날에 여기 나 아는 저기 여기 사장님 너무 경치 좋아요 여기 좋아요 아 너무 좋네 여기가 카페 하나 한다고 지금 준비 중 아 카페 여기가 이천평인데 이렇게 딱 켜가지고 여기가 카페가 없어 이쪽으로 저쪽에만 있고 그래 나중에 이제 해보려고 여기다 사장님네 땅이요 아우 좋으시네요 다진 여기 창페이마냥 이렇게 탁 너무 예뻐 고기도 말고 고기가 좋고 아주 좋아요 여기 높지도 않고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저 안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저 안에 들어가면 나 천하서 53년 살았어 오늘 나 기사님 잘 만났네 글쎄 누가 저리 있어 아니 통생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택시를 불렀는데 저 마침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기다 전화번호를 유튜브에 다 못 올리게 해요 누가 그래나 몰라 그거 아 그래요? 네 희한해요 하여튼 올리면 바로 삭제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못쓰는게 거기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그리고 왜 그러지 못 올려요 아우 나 사장님 너무 반가워서 기념사진 좀 하나 찍어야 될것어 네? 동영상으로 그냥 조금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박담이입니다 저 성어 육묘장 사장님 유명하신 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어요? 네 사장님 아까 그것 좀 녹화할걸 상추 주고 뭐 주고 아유 너무 이뻐요 아유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봄에도 오셔요 봄에 우리 3월달부터 여기 쪽 안에가 판매장이요 봄에 우리 3월달부터 여기 쪽 안에가 판매장이요